타겟을 빨리 잡아, 일주일 안에. 그리고 둘 하나 섹터에서 뭐든 발견되면 보고하지 마.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. 이번 작전 타겟 사살 말고도 뭔가 더 있어. 그걸 알아내야 하는데... 한결. 현재 본일병 유가족하고는 연락이 되기는 했는데요 유가족들이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 사인이 나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아직 안 나온 것뿐이잖아 예 오성병원 오진택, 성병원 가족이 없습니다 먼 친척이 있다고 해서 연락 중입니다 대원들 좀 잘 챙겨주고 예 대장님 조사받으러 가는 게 사실입니까 한 달명 버티면 소령쟁급이신데 왔다올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폰들입니다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대요 그 내용 확인했어? 솔직히 훑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권일병이나 오성병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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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오상백 유리품에서 나온 지도와 이쪽 근처 지형이 같아